시래기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을 끓이겠습니다 시래기 된장국 누구나 다 끓여 보셨겠지만 어떻게 끓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나름대로 월남 선생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끓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검색해 보니까 유튜브에서 시래기 된장국 끓이는 편이 그렇게도 많은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래기 된장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편을 진행합니다 월남 선생님 이 시래기는 조금 전에 마당에서 삶은 거죠 삶아서 물을 꼭 짜서 시래기를 준비한 율경 농산의 특산품 두 분이 직접 농사하신 토저의성 배추 시래기고요 두 달 동안 덕장에서 말린 겁니다 그걸 삶아서 시래기를 준비했고 자 원래 여기 지금 들어간게 된장이 들어갔고요 지금 새우젓이 들어간 건가요? 네 맞습니다 된장 새우젓을 먼저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거는 뭔가요?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들기름을 한 스푼? 네 한 숟가락 그래서 이거를 볶아야 되는 건가요?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손으로 주물락 거르십니다 원래 벤손으로 해야 손맛이 나는 건데 자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거리는 거 어떻게 된장하고 배어 들어가게 하는 건가요? 네 그치 이렇게 이렇게 먼저 된장하고 새우젓하고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서 주물락주물락 해서 이 소스가 시래기 안으로 배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인가봐요 네 뭐 이 시래기는 적당한 크기로 쓰는 거는 자기 원하는 대로 쓸어도 되는 거죠? 그렇죠 길게 먹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마늘이 냉동실에서 얼어서 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새우젓도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치 새우젓 마늘 들기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양념해서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네 지금 냄새가 아주 저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이거는 시래기 향이 아까 삶을 때 여물 향이 많이 났는데 전혀 없네 빠져서 여물 향 너무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여기 젖어서 살아가지고 여물이 우리말이죠?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대부분 뭐 쇠죽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소주 소주 쇠죽 여물이죠 여물 속아 먹는 음식 여물 먹어봤습니다 저도 여물을요? 네 맛을 봤는데 호기심에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못 먹죠 알면 못 먹죠 근데 그 냄새는 부수해서 참 좋거든요 엄청 맛있죠 소주 소주 여물 끓이는 담당이었어요 소주 끓이는 담당 올란 선생님이요? 네 쇠죽을 끓였습니까? 그럼요 오 커서 소주 끓여야죠 밭 하나 갔다 오시면 끓여야죠 사람보다 먼저 소를 밥을 먹어야죠 네 이제 겨울에는 농안기니까 네 아버지가 다 하셨지만은 네 농공기에는 소주 끓여야죠 학교 갔다 오면 아하 소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이제 보통 이제 밖에 소 몰고 나가서 네 저걸 이제 풀 먹이기도 하고 어 점심은 안 주더라고요 소는 하하하하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저녁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소주 끓여야 돼요 오후에 저녁 소주 끓여야 돼요 이제 내가 담당해서 아 소주 끓여 뭐 언니 있을 때는 언니가 다 했는데 언니 없고 나서는 내가 이제 거의 계속 이제 제일 큰 큰 자식이니까 네 내가 맨날 끓이는거죠 아하 자 지금 올라오세요 지금 이제 자박자박 이렇게 손으로 저거 해가지고 네 냄비에 앉혔어요 얘 먼저 네 물을 안 넣고 네 그냥 조물락조물락 묻힌 거를 그냥 냄비에 먼저 앉혀놓고 불은 틀어 놓은거죠 지금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래기가 익겠죠 익으면서 여기 들어간 양념 마늘 그리고 새우젓 그리고 들기름 이게 이제 맛이 안으로 배 들어가겠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운게 없습니다 지금 넣는거는 뭐예요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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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는 어떤 육수인가요 뭐 다시마 멸치 해물 육수 해물이 아니라 야채도 들어가고 야채 야채 해물 육수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뭐 고기 육수를 해도 되는거고 네 그렇죠 그런거죠 집안에 따라 틀리니까 월란 선생님은 야채 해물 육수를 해물이 아니라 그냥 멸치 육수 멸치 육수 거기에 뭐 다시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예예 국불이 뭐 9가지 정도 들어갔을 때 뭐 많이 들어가죠 네 있는 야채 아 그걸 미리 끓여놨다가 네 음 이거를 이제 육수를 어느 처음부터 많이 붓는게 아니네요 예예 익혀가면서 아 그럼 이렇게 이제 뚜껑을 덮어서 예예 시래기가 익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어 한번에 다 육수를 들어 붙지 않는게 방법이네요 네 요렇게 해서 어 이게 어느정도 지나야 이게 익는건가요 이게 완전히 익어야 되는거에요 시래기가 예예 금방 익어요 근데 금방 익어요 금방 된장이 많이 안들어가네요 아 이따가 이제 간볼때 된장을 아 된장을 또 여기다 추가로 넣나보죠 오래 끓이면 된장에 네 좋은 성분들이 죽는다 아 오래 끓이면 네 된장에 좋은 성분들이 죽는다 그건 뭐 된장은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발효식품이라 충분히 이거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차이 수세미가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 수세미 얼마씩 파실지 모르지만 아 이 수세미 기회가 다면 꼭 한번 장만해 오십시오 이거 가격은 얼마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돈 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삶어서 갈무리하는 공력을 보면은 이게 결코 네 키워서 네 키워서 네 그렇게 좀 뭐 만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고 만원에 받으면 저는 주부로서 좀 약간 비싸다는 느낌 주부는 비싸다는 느낌이 있겠죠 네 네 명님은 계속 만원은 충분히 받는다 그러는데 네 글쎄요 그 마르쉐 같은데 보면 이렇게 또 비싸게 안 받더라고요 두 신혼부들은 자르면 저거를 자르면 수세미를 네 수세미로는 괜찮은데 저희 지금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그게 지금 수세미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주방에서 수세미가 작은 건데 네 저러면 수세미로는 괜찮은데 저거 샤워타올로 하려면 좀 안 자르는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샤워타올은 저 자체로 통으로 예예 통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냄비 속에서 실외기가 이제 익어가고요 옆에 육수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준비해서 놓고 있고 요게 자박자박 끓어오르면 그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된장으로 던집을 하시겠죠 자 지금 끓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물을 많이 보면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왜 그런 건가요? 처음부터 물 많이 보면 이제 끓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된장에 좋은 영양소들이 오래 끓이면 안 좋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자 이제 다 익었어요 시간이 경과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실외기가 익어가지고 자박자박한데 이제 여기다 육수를 넣었나 봐요 네 육수는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이게 이게 좀 더 넣어야 돼요 더 갖고 왔어요 아 육수를 더 넣어야 된다 네 그리고 육수를 넣고 지금 파를 넣었어요 네 대파를 넣었어요 대파를 넣고 다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네 아 된장은 좀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끓으면 간 보고 아 여기서 간을 맞출 때 아 간을 된장으로 맞춘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정도면 지금 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육수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눈대중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육수는 아니요 이게 이게 시래기가 지금 이게 500g 이거든요 아 500g 네 근데 이만큼 넣어도 육수 안 많죠 아 국물을 국물을 좋아하면 더 넣어도 되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국물이랑 이 시래기랑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음 아 구수한 향내가 나네요 응 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끓으면 이제 간 보고 네 이제 된장을 더 풀던지 그럴게요 아 그러면 끓은 상태에서 간을 보고 추가로 된장을 넣을 텐데 간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식간장을 넣어도 되는 건가요 간할 때 네 맞아요 그건 넣어도 돼요 자박자가 끓어오르는데 추가 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된장을 더 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 한스프리 조금 넘네요 이거는 포인트가 간을 맞추기 위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취향에 따라서 멸치를 더 넣어도 좋겠네요 네 이때 멸치 넣어도 괜찮아요 아 이 순간에 이때 멸치를 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있으면 여기 들어간 육수도 멸치 육수거든요 멸치 육수인데 끓을 때 멸치를 더 넣으면 맛이 더 풍미가 깊어집니다 그렇지 아 보기 좋습니다 이 소리하며 아 영락 없네요 벌써 이렇게 한 3분만 끓일게요 3분만 끓이면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시내기를 기본적으로 된장과 그리고 마늘 다진 것과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새우젓을 새우젓까지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냄비에 넣어가지고 조금 자글자글 끓여야 된다는 얘기죠 육수 조금 묻고 네 그리고 나서 육수를 끓어올른 다음에 육수를 더 넣고 그때 이제 2차 간을 한다 간할 때 멸치를 넣으면 더 풍미가 좋아진다 그런 얘기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내기 된장국 아주 제대로 끓이는 과정을 처음부터까지 쭉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아 이 구수한 향이 뭐 코끝을 자극하네요 이야 좋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토종위성배추 시내기라 아 군침이 도네요 이게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주시는 그런 시내기인데 토종위성배추 참 근자에 발견된 우리 먹거리 중에 가장 짧은 시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음식입니다 토종위성배추 명림선생님 내년에 농사를 더 확장 안하고 올해 규모로 하신다는 말씀하시던데 감당이 안 돼서 그 정도면 딱 좋아요 두 분이 농사져서 하는 거는 그 사이즈가 딱 맞단 얘기죠 네 그쵸 자 요렇게 끓인 토종위성배추 시내기 된장국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찬묘들은 또 얼라들 직접 만드신 건데 김장김치하고 콩나물인데요 이 콩나물은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네 농사진 콩 가지고 콩나물을 직접 기르신거고 그리고 이게 고들빼기 김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고들빼기 김치가 있고 요거는 뭐죠 이거는 요거는 멸치 멸치 멸치볶음 네 가지 반찬에 시내기 된장국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원란국 자연 레시피 시내기 된장국을 끓이는 편을 마칩니다 네 젠장국 에게 배달 셀카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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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